O.C.N. 방침입니까? 말씀해 보세요. 얘기를 해주세요. 얘기를 해주세요. 약속을 해주세요. 얘기를 해주세요. 어머! 어머! 집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해서 얘기를 해주세요. 사장님, 강제 철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?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해와 설석을 통해서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. 그런 다음에 그게 안 될 경우라 과정 아닌 어떤 수단을 할 것이라는 말은 지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. 마 해결아! 대회하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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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